한국 최고의 모델을 선발하는 90위 한국 슈퍼모델 선발 대회 오늘 뽑히게 되는 이 한국 슈퍼모델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게 되는 최고의 모델이 되는 셈이죠 제가 사실 투자할 것도 깎고 다녔을 때 처음 1회 광고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소라 언니 당성되신다고 제가 막 아아악! 내가 봐도 안 된대고서 막 기뻐하면서 봤던 기억이 너무나요 저는 15살을 통해서 꿈을 시작했고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나에게 슈퍼모델의 꿈을 시작이다 30년 전에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모델의 꿈을 이루었고 모델 외에도 다방면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95년도 까마득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 같은 기억인데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나요 더웠던 여름과 해외 호주 여행 갔더니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교육받더니 그런 젊음과 뜨거운 여름이 어우러져서 정말 저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슈퍼모델이란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포인트 이 무대 대회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고 이 무대 대회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서의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신이 주신 선물? 왜냐하면 슈퍼모델이라는 대회나 단어가 없었으면 이선진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30년 동안 정말 많은 모델들 그리고 방송 연기자, 가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배출해낸 대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또 대상을 거머쥘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화이팅! 슈퍼모델 대회가 어느새 30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델 선발 대회로서의 명성을 지금처럼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40년, 50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슈퍼모델 대회도 글로벌한 멋진 후배를 많이 양성하면서 쭉쭉 가자고요 여러분들 동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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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